하하하 자 푸싱? 응 알겠어 일단 푸싱할 때 스텝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공이 항상 뜨죠? 이때 손목이 붙어야 안 걸리는데 너무 멀리서 손목을 쓰니까 공 내려올 때 치는 거예요 항상 손목이 붙어서 여기서 맞아요 위에서 항상 떨어지기 전에 다 떨어진 공 치면 안 돼요? 자 사이드 스텝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항상 팔 먼저 뻗어 하나 둘 셋 그렇지 팔 먼저 뻗어서 하나 둘 셋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그렇지 오른발 출발 하나 둘 셋 그렇지 한순간에 짧고 빠르게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팔 먼저 하나 둘 셋 다시 대각 푸싱도 준비 대각 푸싱 한번 해볼까요? 대각 푸싱할 때 와볼게요 준비 시작 스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직선 아까 드라이브와 똑같은 하나 둘 확실히 이런 모양이 나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항상 여기서 만나죠? 직선할 때도 여기서 출발 대각 할 때는 여기서 나가는 면이 다른 거 대각 할 때는 여기서 출발 직선은 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위치로 올라오는 건 똑같아요 대각 치셨을 때도 올라오는 건 똑같고 직선 쳤을 때도 올라오는 위치는 똑같은데 일단 준비 아우 잠깐만 여기서 제가 맞잖아요 시작 하나 둘 셋 올라오는 위치 똑같이 만들어 놔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거 직선이에요? 하나 둘 셋 이거 봐 잡고 나오는 게 되죠? 어떻게? 따다당 그렇지 팔 뻗어 팔 뻗어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양발 멈춰놨다가 공 오는 순간 출발 그렇지 출발 그렇지 팔 먼저 뻗어야 돼요 팔 먼저 뻗어서 확실히 대각선으로 자 자 이거는 직선 가운데자 직선 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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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그렇지 더 대각 하나 둘 셋 더 대각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그렇지 더 스와이드로 하나 그렇지 그 정도는 다 해야 돼 오 나이스 하나 둘 오 좋아요 하나 둘 그렇지 팔 먼저 뻗어서 한순간에 준비 하나 둘 셋 지금 난리났어 난리났어 난리났다 다시 시작 빨리 닿아서 끊어 그렇지 확실히 이게 직선 대각 멀리 멀리 보내야 되는데 계속 가운데로 오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더 이거 봐 이거 봐 또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네 터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항상 자세 낮추고 툭 그렇지 손목 힘으로 오면 툭 그렇지 하나 둘 툭 좋아요 하나 둘 툭 팔 먼저 뻗어 팔 먼저 뻗어 하나 나이스 하나 오케이 하나 잘했어 잘했어 자 자 직선 하나 대각 하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저 맞으면 안 돼요?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확실히 대각 그거야 그렇지 하나 둘 셋 누가 봐도 직선이고 누가 봐도 대각일 수 있게 그렇지 하나 둘 셋 1점 졌어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이거 봐 이거 봐 또 가운데로 가죠 대각 좀만 더 대각 하나 그렇지 하나 직선도 확실히 직선 저 맞을까봐 그런거죠? 하나 알았어 하나 둘 셋 오 나이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까 가운데 이거 직선이고 대각이에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짧게 짧게 누가 봐도 직선이고 하나 그렇지 따르게 딱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나가는 것보다 빠르게 나갔다가 천천히 빠르게 나갔다가 천천히 나오고 튕겨 정 정 빠르게 나왔다가 천천히 들어와요 빨리 나야들 셋 천천히 가고 출발 하나 그렇지 천천히 나가고 출발 나 그렇지 천천히 나가고 출발 나 출발 나 그렇지 출발 나 출발 하나 고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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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꿔주세요